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눈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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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있게 다리가 뚝뚝 뻗어져야되요. 비닐소리만 들어봐. 다시는 못차리네. 더움더 허리를 낮추고 개 눈높이로 던져줘야되요. 개가 눈으로 추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오면은 다시. 반대방향으로. 그렇죠. 치먹이 안맞아요. 치먹치먹. 치먹치먹. 연계로 달려올 때 반대방향으로 넣어주세요. 몸을 확실하게 돌려요. 가슴을 확실하게. 엉덩이 힙을 확실하게 돌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맞춰줘야되요. 몸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먹이보고 달려가는게 아니라. 내가 편했을때 움직이면 던져주고 있어요. 롤링이 아니에요. 처음엔 롤링이지만. 보상이 되는거에요. 이곳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곳에 반응하기 때문에. 롤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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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때. 바로 던지세요. 그렇죠. 또 오면은. 롤링이지만. 멀리 던지세요. 그렇죠. 하늘로 던지는거 아니에요. 바닥으로 깔아서 던져야되요. 터닝. 그렇죠. 던지세요. 싱크 턴 그렇죠 던지세요 앞으로 다시 오면은 싱크 던지세요 예 달려오면 또 던지세요 그렇죠 싱크 맞추세요 싱크 계란같이 움직이는 거에요 마주보면서 약간 마음이 급해져 예 천천히 여유 여유 같이 움직여 오면 천천히 내 몸을 돌려요 달려오면은 스킬 달려오면 천천히 몸을 돌려요 그렇죠 네 빠를 필요 없어요 neurolog과 같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와 Books 레디에이 cooo 예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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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더 x4 와 joo Astro